안녕하세요 승리한상가족 여러분 소유리 문다쿠가 열한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섭리, 프로비던스와 사역, 워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행동을 그에 지극히 거룩하신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사역 안에는 섭리 사역에는 무엇이냐면 모든 피조물에 대한 모든 피조물은 온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 우리 인간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리고 푸비조물과 그들의 행동을 그에 지극히 거룩하신과 지혜와 능력으로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존과 통치가 갖는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사역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문 전체 내용 분해표를 보면 더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승리한 삶은 항상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제입니다 우리가 승리한 삶을 통해서 소열의 문답을 공부하는데 소열의 문답을 공부하는 기초적인 방법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 소열의 문답이 이런 신앙적인, 신학적인 질문과 대답을 만들게 된 기초적인 말씀들이 있어요 그 기초적인 말씀들을 박율목사님 강의직과 연결해서 그 말씀의 의미군으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이 신학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서론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4번 질문부터 38번 질문까지 사람의 화답이 39번 질문부터 107번까지 물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서론에서는 1에서 3이 삶의 목적과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나가는데 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 삶의 목적, 이 삶의 목적을 설명해주기 위한 성경 이 관계를 얘기한 다음에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우선 하나님에 관하여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관하여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의 내용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걸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까지 얘기해준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그 안에서 창조의 질서를 세우신 것을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상고하면서 우리 본문에서도 나오겠지만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인류의 죄, 타락하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와 타락한 이후의 통치의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었을 때 우리의 모습, 우리 창조의 모습 10번에서 배웠던 우리 인간의 모습, 인간의 본래 소유하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능력,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 방법, 우리가 일하던 그 목적과 내용 이런 것들이 창조의 원리 안에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드러나고 있었고 그것을 구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 세상을 다스리는 질서가 바로 오늘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 통치하는 거 맞아? 라고 반문했을 때 가장 그 반문하게 되는 원인이 뭐냐면 죄로 인한 것, 죄로 인한 결과로 오는 것 또한 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 탓을 하는 걸로 몰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죄의 특징에 대해서 앞으로 배우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정말 죄가 주었던 본성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구분을 바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우리의 타락 전에, 타락 후에도 여전히 유효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1번 질문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우리가 착하게 살든 나쁘게 살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방법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으로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므로 하나님의 공유를 드러내는 도구로 쓰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섭리 통치 부분이고 이것이 죄악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 나누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신에 대한 부정 하나님에 대한 부정 신은 여기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신은 없어요 이 하나님에 대한 부정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이 얼마나 죄의 영향이 많은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것을 구분할 수 있게 돼요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게 돼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에게 다른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뭘 보냐면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요 저희가 오랜만에 이게 계속 쭉 들으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지금 현재 업로드되는 순서대로 들으시면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서론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보자 그리스도는 구원을 이루심 바로 이 인류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11번 질문에 대한 구가 강좌는 2016년 10월에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를 배워요 그래서 이 앞부분의 내용을 아는 것이 이 히브리서에서 가르쳐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금 더 많은 강좌를 업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적용시키는 구원을 적용시키는 보호회사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추가적인 유익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직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것들이 이제 도덕법에 대한 간단한 요약 이거는 이제 십계명에 대한 해설로 넘어갔죠 그리고 죄와 형벌 보고만 해서 명령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기동문으로까지 쭉 넘어가면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들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것들이 무엇이 되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지금 이 세상에서 경험되는지 또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생기게 되는지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데 이제 오늘 말씀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1번 질문이에요 11번 질문은 하나님의 섭리와 섭리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사역은 모든 피조물과 그의 행동 첫 번째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그의 지극히 거룩하자 하나님의 거룩하지만 해서 그의 지혜와 능력으로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섭리 안에는 보존과 통치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섭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주고 사회관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줘요 이 일하심의 영역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던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먼저 일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그 결과를 이루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승리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승리의 근거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고 승리를 하는 과정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영광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 승리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움인 것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은 항상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일하라고 그러면 동일한 방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1번에 대한 성경 레퍼런스 말씀을 쭉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이 첫 번째예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리라 어떤 사람이 참새를 잡아서 그것을 파는 굉장히 정말 쉽고 일상적이며 중요치 않아 보이는 그 행동도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창조의 질서 안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바로 인간이 창조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의 행동을 이끄시지만 그 안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안고 일어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의 지극히 거룩하신가 그래서 하나님의 행동하는 방향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인간 사회를 보면 알아요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생각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에 되게 안타까운데 그 일반화되고 있는 그런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의 행동이 그 의도가 어찌하였건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가면 그걸 용납하자는 거예요 좋게 해석하고 짠다는 거예요 좋게 그냥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이없는 결과들 나타나고 그거에 대한 원인을 우리가 분명히 규명하고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잘잘못을 따져야 되고 이것을 후대에 반드시 기록해서 낭림으로써 후세들은 다시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것을 바로 정산해야 되는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의미가 있으니까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대표적인 것이 대한민국에서는 일제치하죠 우리를 수탈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철도가 우리가 나중에 광복을 해서 우리의 산업을 키우는 젖줄이 되었으니까 넘어가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그들이 하는 행동은 어떤 그들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굉장히 악하고 굉장히 잘못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냐는 거예요 사이드적인 얘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모든 행위가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이 은혜로우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페레코리시스에 대해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세요 본성적으로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연합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의 풍요로움이 넘쳐서 우리에게 흘러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의 방향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해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의로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의로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기 위해서 행동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의로우세요 거룩하세요 영광받으시기 합당하세요 그런데 그 영광받으시기 합당하시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그 모든 일의 방향이 그래서 자신을 향해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갖추신 아가페적인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기준하고 달라요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했어요 세 번째입니다 그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는 망군 이사야서 28장 29절을 봅시다 이도 망군의 여학교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셨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너무나 기묘한 방법으로 너무나 광대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시작한 게 창세 전부터이고 정말 성경만큼 내리사랑을 바로 가르쳐주는 게 없어요 아담을 사랑하셨던 하나님보다 노아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렇게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아브라함을 향했던 그 사랑이 점점 구체화돼요 모세, 다윗 이 언약으로 넘어오며 올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풍요로움과 넓이와 깊이와 이 기묘하심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이 정말 완성되는 것을 보여줬을 때 이 사랑 앞에서 우리는 그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으며 이것을 적용시키는 이 신약시대에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는 은혜로운 세대, 은혜의 세대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모든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에게 경험되었던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나에게 오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아버지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돌봐주신 그 이유가 바로 나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면 발견하게 되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자녀를 향해서 너무나 걱정하지 않고 너무나 확실한 은혜 가운데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 나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큰 은혜의 사랑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사랑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자녀를, 나의 자손들을 위한 사랑의 계획에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열두 아들을 축복할 때 바로 이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너무나 놀라운 지혜예요 10편, 104편, 24절을 봅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사오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느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별을 보고도 저는 은하수를 참 좋아하는데 이 은하수의 지구에서 바라보고 있는 저 안드로메다 성원의 이 은하수 하나도 이렇게 아름답고 놀랍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데 와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그 창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졌고 그 지혜의 수혜자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우리의 존재의 정의거든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그렇다면 능력으로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스 1장 3절 이거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치시여 그의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능력의 말씀은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즉이 그 키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바로 이 구속사의 완성을 경험하고 이것에 대한 수혜자가 됐어요 느에미아 9장 6절이에요 오직 주는 여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의 땅 위에 만물과 바다와 그 무어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니 모든 청군이 죽게 경배하십니다 이제 무엇을 하시냐면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세요 이 일을 해오고 계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계세요 이 일을 하시고 계심을 볼 수 있게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영증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10편 36편 6절입니다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은 일이다 여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니이다 이 보존하시는 능력이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10편 103편 19절입니다 여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류를 다스리시는 도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사역은 우리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배소서 1장 19절로 22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에 따라서 그 구속사의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따라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는데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보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를 그러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대뿐 아니라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게 영원한 세상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 위에 교회를 두시고 그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삼으셨어요 여러분들 이 교회의 위치, 이것 또한 우리가 세상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 안에서, 구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 안에서 교회의 모습에 의해서 이 세상이 다스러져요 여러분 이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말 극명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보여줘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의 통치는 무엇에 의해서 정말 중요한 흐름이 결정이 돼요 바로 의회 민주주의라는 국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국회가 중요해요 대통령치 안에서는 청와대 참모진과 국회가 그리고 법이, 상권 분립이 이 일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것이 망가지면 안 돼요 아 예, 미래가 없어져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 안에서는 어디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냐 어디가 예수, 크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교회가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의 모임인, 성도의 모임인, 교회와 가정이 예수님을 주로 성겨서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들의 영적인 미래에는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크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성도들의 모임이고 그 안에서 이 구속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을 계승하는 거거든요 구속사를 계승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승리 안에서 본문 연구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소개되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할 때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의 91편 5조로 7조를 보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면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명이 내 왼쪽에 만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려지는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존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는 하나님을 아주 멀리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일반적인 사상 안에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신론을 가지고 얘기하고 종교론을 가지고 얘기하고 론이라는 건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건 론이 아니에요 진리예요 말씀의 기초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해요 그런 신과 동일한 신으로 보고 멀리 계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세요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함께 일하세요 4등의 17장 27절로 28절을 봅시다 이는 사람으로 혹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아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이라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힘입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며 언제나 그의 종들의 생명을 주관하실 수 있다 이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움에 정복당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 우리를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보면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통치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0편 46편 6편 3장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냐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세요? 창조주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두려워져요 이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흔들려요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말씀 중심, 개시의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우선 자연에 대한 완벽한 통치예요 우연이나 기계적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 자연은 우연이나 기계적 통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운영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이에요 이같이 한 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드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이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햇빛 비치는 거 하나, 비가 내리는 거 하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10편 104편 14절이에요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르게 하시면 땅에 먹을 것이 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한 통치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나 그렇잖아요 다니엘에서 우리 승리하는 사람 여러분들 지난 두 달간 다니엘에서 봤어요 4장에서 분명히 그것을 선포하고 계세요 너부갓네살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어요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득짓은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 이와 같이 일곱대로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 주신 줄 아시리다라는 이 다니엘의 증언대로 4장 전체가 바로 너부갓네살의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2장에서도 다시 나타나요 2장 21절 하나님께서 미래에 나타나는 왕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피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다라고 이미 다니엘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심을 볼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세상 통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도 이 부분은 또 사이드적인 얘기가 하나 들어가야 되죠 다니엘을 통해서 본 건 뭐였죠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자기 멋대로 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선언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그 질서를 무시하게 만들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조금 알고 말씀을 조금 배웠다 생각하면 우리 영적 지도자들의 흠을 찾아요 묵사님들 교육자들 또 부모님들의 흠을 찾고 그 흠을 들어서 그들의 통치가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얘기하면서 꽃들에 잡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건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단 악한 일에 대해서는 다윗이 한 것과 똑같이 하면 돼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것이 세상 지혜자들이나 세상 사회운동가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왜? 왜 그렇게 타락한 목사들을 너희들은 두둔을 해? 아니 그렇게 잘못한 게 눈에 보이는데도 왜 비난을 하면 안 돼? 왜 그 교회 계속 다녀? 예, 그들은 이해 못하죠 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모르니까 이 부분은 사이드적인 것이지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나눠봅니다 세 번째는 각각의 모든 개인에 대한 통치도 하나님의 섭리사역, 통차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여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달리기도 하시며 수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가난한 자를 진투해서 일으키시며 빈공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와의 것이라 여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또 착하게 하면 안 되는 것들 하나만 또 짚고 넘어갈게요 나를 부하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고 나를 가난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 아닌가요? 내가 세상에서 종기를 받으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고 내가 종기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낮아지든 높아지든 하나님은 통치하신다는 거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의 증거가 뭐였어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나눴던 부분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통치의 증거고 내가 그 일에 쓰임받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 걸 중단할 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라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선조들이 보여줬던 모습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증거하는 이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좀 다른 것임을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행동에 대한 통치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3년 16장 1절이에요 마음의 경영한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학교부터 나누니라 빌리포스 2장 13절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나니 10편 76편 10절이에요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성하게 될 것이오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것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 것을 믿지 않던지 의식적으로 거부하던지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즉, 하나님의 통체를 일반 군항돼 세상의 권세자들을 통체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얻게 되는 놀라움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위대한 것이에요 그 위대하신 우리는 상상적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게 돼요 예,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두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이 복음의 길을 더욱더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셔서 본보기로 삼으신 거였어요 각각의 의미가 있지만 이 모든 의미가 나에게 다가올 때 더욱더 크다는 거예요 더욱더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유금원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를 통해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잘못된 행위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것인데 우리에게 죄를 묻는 까닭이 무엇인가요? 예,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인 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하나님 핑계를 대요 하나님 핑계를 대는 것 자체가 죄의 속성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죄의 문제에 들어가면 분명하게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이것이 극명하게 드러나요 우리의 앞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비우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아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게 돼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의 사육을 통해서 이 부분에 생각하기에 앞서 분명히 알아야 한 것은 죄예요 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죄는 하나님의 주권적에 은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위대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자세와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10편 111편 2절입니다 여왁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 도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거유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로 이것을 경험하는 승리한 상 가정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계속적인 학습도 여러분들께서 함께 동참하시면서 말씀 중심의 생활 예배 중심의 생활 교회와 가정이 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으로서 바른 모습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성경을 통해서 계승하시는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